요거는 led 엘립스에도 led 보드에 대한 것들이 있구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워 서플라이 부품에 대해서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 3살이 엘립서이드 162와트 led 관련된 pcb 엘립서이드 같은 250와트에 대한 pcb 입니다 그래서 뉴 안과 올드 안으로 구분이 될 관련된 pcb 들이 여기에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현재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 에 대해서 슈퍼스타 n 162와트 드라이버도 있구요 그 다음에 n 162와트 pcb 들이 이렇게 컨트롤 pcb 하고 투 채널과 led 보드 들이 지금 현재 있고 파워 서플라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 여기 컨트롤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립서이드 엣지 150와트에 대해서 인거구요 슈퍼스타 n 108와트에 관련된 pcb 들이 있고 여기는 200와트 ys 나 y1에 대한 어 등기고 들이 있고 그 다음에 펜 저항이나 이런걸 줄일 수 있는 돌 저항 들이 있구요 현재 이렇게 스티커 들이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led 치과 엘립서 관련된 부품들이 공장 1층 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